안녕하세요 TNT 고기포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우선 한 명이 퇴장 당하는 바람에 조금 힘든 경기라고 생각했는데 김태중 단장님을 비롯해서 또 감독님께서 전반전 끝나고 그리고 어차피 우승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니까 또 재밌게 즐겁게 이겨내보자고 하셔서 또 팀원들이 하나가 돼서 좋은 경기 결과였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너무 더워서 뭉풀 때부터 사실 막 어질어질한데 할 때는 또 해야 되니까 집중해서 또 경기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원인은 일단 다 같이 조직적으로 잘 움직여서 무실점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 팀이 전승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점도 가장 적고 한데 계속 이 분위기 이어가서 견용점도 똑같이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나이도 더운데 집중해서 좋은 경기 결과 가지고 있었도록 팀원들이랑 준비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